2, 3, 2, 3, 2, 3, Sensation! 안녕하세요, SF9입니다. 주목! 주목! 여러분, 저희 SF9이 진짜 센세이션을 필링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SF9이 KCON 2017 NY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SF9이 KCON JAPAN EAR, KCON NY까지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KCON JAPAN이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저희가 NY의 KCONS FANTASY 무대를 뵙게 생각하니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특히 저희 SF9이 이번에 미주 팬분들을 만나는 건 또 이번이 또 처음이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설레고 긴장이 돼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설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스페셜 스테이지 무대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너무 긴장돼요, 진짜. 맞아요. 스페셜 스테이지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일어서 뭐 이런데 스탑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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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KCON NY 언제? 어디서 하는 거예요? When?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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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3일, 24일 Where Newark Prudential Center is? KCON 2017에 NY가 펼쳐지니까요, 여러분들은 준비물만 챙겨 오시면 됩니다. 준비물이요? 무슨 준비물이요? 준비물 뭐 있겠습니까? 그냥 신나게 즐겨 준비만 하고 오시면 됩니다. 저희 SF9 뿐만 아니라 많은 아티스트 분들께서도 특별한 무대를 준비 중이시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 저희들 열심히 준비해서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2017 KCON NY Let's meet at the Newark Prudential Center. Remember, June 23rd and 24th. Don't forget it. Let's SF9! Let's KCON! Woo! Yeah! Boom! Boom! 억지로 입었던 너란 옷이 이제 내 끼 너무 꽉 껴 버지도 못할 거라면 짓겠어 이제 그만...